한일 해협 연안 시도현 교류지사회의가 지난 10일 일본 나가사키현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두관 도지사를 비롯한 8개 시도현 지사와 관계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육성과 교류사업에 관한 논의와 사업을 공동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유럽과 미국, 인접한 아시아 지역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관광 활성화에도 공동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김두관 도지사는 내년에 개최되는 2012년 제15차 국제적조대회와 2013년 산청 세계전통의학엑스포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내년도 지사회의의 경남 개최를 확정지으며 성황리의 회의를 마쳤습니다.